렌즈에서 꺼내 보는데 뜨겁지 않아요 지금 뜨겁지 않은데 손에 닿아서 떨어뜨릴 것 같아요 떨어뜨리면 안돼! 육즙이 다 기어 나왔어 물을 다 기어 나왔어 한번 이거 좀 해줄래요? 불만 좀 해주세요 후라이팬에다가 내가 하겠습니다 아저씨 끄라고 왜? 멈추봐 왜? 멈추면 내가 알려줄게 해줘 그냥 내가 찍을테니까 해줘 그냥 말 안하고 육즙이 나오니까 육즙이 아니라 국물이나 얼음이 다 기어 나왔어 개같은거 스테이크는 절대로 개같은거 스테이크는 개같은거 이러면 안돼요 이걸로 할까요? 이걸로? 스테이크는 개같은거 이렇게 먹으면 안돼 물까지 다 버려 육즙은 고기가 되어버렸어 육즙은 고기가 되어버렸어 개같은거에 그냥 이렇게 망해버렸어 육즙은 망해버렸어 역시 V50보다 V50S가 좋은게 사실적이야 마치 삼성의 기술을 담은 듯한 느낌 채끝살 채끝살 채끝살을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취해요 와인은 아 진짜 신기해 빨리 취해요 빨리 취해요 이 다음에 먹으니까 개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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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족같은 가 족같은 그냥 개같은 야 이거 네비형님 오늘 특별 이렇게 혼자 굽는다고 가정적인게 아니야 마누라가 안해주니까 혼자 굽는거야 쇼에 늘어나지마 굽는다고 아 가족같아요 남편 남편 너무 멋있다 똥싼 소리하고 있다 인간들아 마누라가 안해주니까 이렇게 내가 진짜 굽는거야 그런거야 쇼야 쇼 혼자 구우니까 뭐 가족같다는 에이 가족같은 가족같은 가족 아니야 없는거야 그냥 해줄사람이 채끗살 맛없겠다 아까 그게 더 나 딱 푸니까 여기 불에다 굽는게도 나갔겠다 그 불에다 굽자 여기 ASMR 적임 그리고 ASMR측입니다. 이제 스테이크 티가 납니다 이제 기름이 올라옵니다 슬슬 이제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개같은거 와 핸드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아 좋아요 아주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핸드폰에 이제 제가 핸드폰을 꺼보니까 이렇게 기름 육즙이 올라오고 기름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핸드폰을 줬는데 제가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을 줬는데 도티 위에서 닦았어요? 자기야? 아니, 닦아만 닦아낸다